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것도 운명이자 팔자겠죠. 부모 때문에 안해도 될 고민을 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꼭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내 부모랑 집안이 시공창이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이가 그 전에 먼저 탈출부터 하거라. 원지 결혼을 하려면 그 집안을 꼭 봐야 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20대 초반 여학생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친은 따로 없지만 요즘 들어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그 뭐랄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정보들을 유튜브나 인스타로 접하기가 너무 쉽고 또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굉장히 가난해요. 거기에 부모라는 사람들도 딱히 존경을 하거나 남한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특히 아빠. 이 사람은요. 제가 어릴 때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오지게 실패했고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한 칸짜리 원룸에서 생활을 하곤 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근데요. 솔직히 저는요. 이런 가난이 줬던 그런 아픔보다는 아빠로서 부모로서 정말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게 훨씬 더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어요.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면 분노 조절을 못하고 물건을 막 미친듯이 집어던지고 또 엄마를 때리고자 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너무나 많이 봐왔고 특히 제일 그지 같은 게 자기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막 대하지만 밖에만 나가면 세상 호인이고 착한 척 막 빌빌대면서 아부하는 그 뭐랄까 이중적인 모습들이요. 이거 남편으로서도 최악이고 부모로서도 마찬가지.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니 막말로 사업을 정말 크게 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실패를 한 것도 아니야. 이 인간은요. 그냥 집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사업병만 걸려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오지게 빌려 결국 엄마한테도 영향이 갔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으며 거기에 엄청난 빚은 덤이었죠. 그래도 지금이야 생활이 좀 나아졌다지만 두 사람 다 계속 일을 하는 중이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은 전세고 노후 대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모은 돈으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인데 완전한 독립은 못했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제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거기에 나중에 좋은 직장을 취직한다고 해서 또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제 미래 즉 결혼 준비에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제가 지금 남자를 안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엔 그 끝에 가면 이별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상대방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좋아해준다 한들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뭐 상견해도 할 거고 어쩔 수 없이 나를 넘어서 내 집안을 보게 될 거 아닌가요? 거기서 본인들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는 부모 또 제가 결혼할 때 집 하나조차 없을 거고 그럼 지원도 당연히 못해줄 텐데 거기다 화목하지도 않은 그런 집안인데 이걸 보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만에 하나 상대방이 이런 거 다 괜찮다 해줘도 그쪽 부모님들이 당연히 반대할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보면 사람들 모두가 그래요. 결혼하기 전 반드시 꼭 상대방 집안을 봐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 같아도 당연히 볼 것 같으니까 이 말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긴 세상 어떤 집안에서 화목하게 그리고 유복하게 키워온 자기 자식을 저 같은 집안에 가진 애한테 장가를 보내겠냐고요. 아는데 다만 이게 너무 슬퍼요. 부모랑 집안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노력을 해서 멋진 사람이 된다 해도 그런 제약이 생기는 게 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당당하게 내 부모를 소개할 수 없는 건지 막 그렇게 대단한 가정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런 거지같은 집에서 태어났을까 결혼하는 걸 떠나서 결혼하는 걸 떠나서 비참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평소에도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남자와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 결혼하고자 할 때 이런 저희 집안 때문에 그 성사가 어려워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도 어려운 건지 저랑 같은 일을 먼저 겪어보신 분들 그런 어른분들이 있다면 좋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뭔가 대단한 외모 학벌 직업이 없는 거라면 반대되는 상대를 만나기 정말 어렵죠. 그 상대방도 눈이랑 머리라는 게 달려있으니까요. 쓰니 아닌 척하고 상대를 대해도 상대는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상과 삶의 수준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평소 말과 행동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 나오는 법이거든요. 가난을 숨길 수 없습니다. 2번 이걸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답장랑인가? 그럼 반대로 너는 너보다 더 가난하고 엉망인 집안의 남자랑 결혼할 수 있냐?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끌 끌 3번 야 네가 쓴 글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는데 지금 봐봐 너도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남자를 바라고 있지 너 같은 조건의 남자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잖아. 양심 어디 갔어? 어처구니가 없네. 그냥 됐으니까 너랑 비슷한 사람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살아. 네 글 보니까 더더욱 반대를 하는 게 맞다는 확신이 들어. 4번 이거 나중에 결혼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고민해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일단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간원에서 벗어날지 그걸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5번 집안 안 봐도 돼요. 그런데 타인은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지.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너도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더 안타깝긴 하다. 집안이 그런 건 네 탓이 아니지.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좋은 집안을 원한다? 그럼 그때부터 네 탓이 되는 거야. 6번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일단 그 집안 니네 집안이랑 반드시 연 끊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스펙 쌓아요. 거기에 외모도 열심히 관리하고 갖고 와야지.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되면 뭐 충분히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7번 쓴이랑 비슷한 집안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되는 거야. 지금 쓴이가 원하는 그 좋은 남자도 마찬가지인 게 자기도 좋은 여자 만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지금의 너처럼. 8번 아니 여기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잔인해? 그냥 좀 따뜻하고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누가 죽냐고. 대랫글 그럼 네 아들을 저 쓴이한테 보낼 수 있어? 그럼 네가 하는 말 인정할게. 9번 얼마 전에 올라왔던 글인데 6년 정도 만난 남친이 자기 엄마는 당뇨로 침대에서 누워있고 아버지는 허리를 크게 다쳐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런 부모를 고등학생 때부터 보살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연애 6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사실대로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건 예수님도 구제를 못해줄 상황인데 당연히 헤어졌죠. 근데 그런 부모에 비해서 쓴이 부모님은 건강하잖아. 그거 하나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쓴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집안들 병원장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재벌 그런 집안과 결혼을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의사, 판검사, 대기업, 교수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따져보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외에 나머지 90%는 다 쓴이랑 비슷한 레벨입니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10번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쓴이 인생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인연이 다가오면 겁부터 먹지 말고 만나 그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배워가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라고 사람한테 영원한 행복도 없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영원한 불행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쓴이 유년기 유복하지 못했어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네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도 열심히 인생을 깨척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멋져 보여요. 그 사람의 배경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겁부터 먹지 말고 물러서지 마요. 그러면 너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그런 보석같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사람 인연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쓴이 앞날에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랍니다. 추가 여기 달린 댓글들 다 읽어봤습니다. 다만 좀 오해가 있는 게 해명을 해보자면 우선 저야 학벌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정말 남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 이 대목을 보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큰 오해죠. 집안이 좋은 남자와 내가 당연하게 만날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다만 지금 제 대학 동기들 중에 잘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 또 어릴 때부터 저 같은 그런 집안 환경을 가진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나중에 제가 만나게 될 그런 우연한 연인들 역시 적어도 저랑 달리 평범한 가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돈이 많고 크게 화목하지 않은 그저 그런 가정이라도 아니 저희 집보다 조금만 나은 형편이라 해도 제 기준에서는 유복하고 화목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만날 배우자의 집안이 굉장히 좋고 돈이 오지게 많길 바라는 그런 험한 허무 맹랑한 기대에 생각 추호도 한 적 없습니다. 제 미래 배우자의 집안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이 성숙하고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저처럼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 자체로 함께 해치고 나아갈 자신이 있다고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떤지 저와 다른 것인지 또 내가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가 궁금해서 써본 거였어요. 그런데 조언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건지 제 의도와는 다르게 고쾌해서 상처 주는 댓글들이 많네요. 하지만 그 이전에 위로의 말들과 현실적인 조언의 댓글들도 많고 그게 더 제 마음 깊이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다들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시고요. 이런 내용인데요. 안타깝죠.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 환경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쓴이 입장에서 그런 거고 좀 냉정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대방 입장에서 저런 거는 소위 말해서 혹이거든요.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쓴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인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든지 아니면 이런 자신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타협을 해서 비슷한 사람을 만나든지 끝으로 저 부모들과 연 끊고 완전히 끊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든지 물론 남의 이야기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번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